주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모들이 줄지어 섭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가 열리는 현장. 자녀의 입시를 위해선 부산도 멀지 않습니다. 입시 전역이 3천여 개에 달하는 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TBS 교통방송은 올해 대입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봄에 이어 다시 한 번 대학입시정보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수시지원전략과 입학사정관 준비방법 등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대학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적을 기준적으로 잡고 거기에서 내가 최대로 어디까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TBS 1대1 입시 컨설팅도 현장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입사관이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서 좀 그런 궁금증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와서 궁금증 되게 많이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역 입학사정관, 대입지도 강사 등 입시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설명회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TBS 입시 상담 프로그램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22일부터 입학사정관 특집 방송을 2주 동안 진행합니다. 성균관대, 한양대 등 18개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이 직접 올해 입시 전형에 대해 설명하고 원하는 학생은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논술 전형 특집 방송이 진행됩니다. 합격 사례를 중심으로 펴낸 대학 입시 전략서 결정적 코치투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다양한 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능 100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자신에게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우고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TBS 공일임입니다.